에이!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서 좋았고 저희가 지지 않고 또 이기는 거를 잘 지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뭐 한국인으로서 기분 좋았고 또 선수들도 많이 신기했고 또 선수들의 이름을 많이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저로서는 기분 좋고 전체대권 승리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선수들 다 물어보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서 이제 각자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회복을 잘 했고 또 선수들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경기인지 선수들도 잘 알고 있어서 뭐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지대권 결과가 승리로 이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들었고 뭐 저도 나중에 경기 끝나고 나서 소식을 들었는데 뭐 저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은데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린 것 같아요 뭐 훈련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찬스가 남은 슈팅을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분들이 종골슈팅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좀 운전 앞에서도 많은 골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죠 팀에서도 뭐 구단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고 구단에서도 많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감사하고 뭐 더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더 보여 드리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늦은 저희 경기 시간이 좀 시차가 좀 많은 늦은 시간인데 좀 좀 보시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응원해주시는 거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늦은 시간에 응원해주시는 만큼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선수로서 많이 여기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